이동통신기지국과 빅데이터 4.15 부정선거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이동통신기지국과 빅데이터 4.15 부정선거입니다 이동통신기지국과 빅데이터 4.15 부정선거 최근에 정부가 광화문 주변의 기지국의 정보를 싸그리다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5만명이나 되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죠 아주 영장도 없이 제멋대로 기지국의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아주 불법, 무법천지죠 그래서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한 빅데이터 이것을 이용해서 4.15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의 안테나들인데요 이게 원래는 안테나고 그 밑에 가면 그 아랫단에 보면 서버 장비들이 있습니다 기지국 교환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테나 모양이고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기지국의 교환장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 안테나 모양을 보고 아 저기에 이동통신기지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자기파는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그 존재를 예측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가 실험으로 그 존재를 밝혀내게 됩니다 전자기파가요 자 그리고 이분이죠 이분이 최초로 무선전신기 그러니까 무선전신기를 개발을 발명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무선전신기, 무선통신, 아마추어 발명가에 불과했던 이탈리아 청년 굴리엔모 마르코니였습니다 마르코니 1901년에 마르코니가 최초로 대세한 건너편에 3570km 지짐에 있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의 세인트 존스까지 그러니까 무선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첫 번째 송신문자가 S였다고 하죠 자 이 무선전신기를 개발한 마르코니 이후로 몇 년이 흘렀느냐 지금 119년이 흘렀습니다 무선전신이 발명된 지 119년 자 지금 이 무선전신기에 대해서 119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무선전신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없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 아무도 병들거나 다치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전자파를 분류 전자파를 머리에다가 강하게 쏘면 아주 어마어마한 전자파를 머리에다가 쏘면 당연히 머리가 고장이 나죠 가령 이제 전자렌지에 그런 전자파를 가지고 그냥 강한 아주 전자파를 쏴서 여러분의 머리를 익혀버리면 고장이 나죠 그러나 이 전자렌지의 전자파와 무선전신의 전자파는 동일하지만 그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물방울 한 방울과 무려 소양강 때문에 물과의 그 차이지요 그 차이 그러니까 물 한 방울과 소양강의 큰 물에 담긴 그 차이가 전자렌지와 휴대폰의 차이라는 거죠 자 아마추어 무선 허용 출력은 약 50W입니다 50W 무선기를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이렇게 전자파를 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통신 기주국은 허용 출력이 얼마냐 약 20W입니다 20W 자 50W 20W 엄청 작죠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무선 통신을 했는데도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20W가 이동통신 기주국의 허용 출력이다 자 그런데 퓨리스 공식이란 게 있죠 퓨리스 공식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공식인데요 자 이건 전자파와 그리에 관련된 이렇게 송신과 수신 전자파 출력에 관한 송신출력과 수신출력에 관한 공식이죠 이 공식 여러분이 보셔서 잘 모르겠죠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D제곱분의 1이구나 그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송신전력은 그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빠르게 소멸한다 전혀 극지할 거 없다 이게 전자파가 방사되는 출력이 송신이 떨어지는 그 원리죠 그래서 기지구 안테나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자파가 20W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1m 2m 떨어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지구의 안테나 바로 옆에서 베개를 이불을 펴고 자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2, 3m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테나 기지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2, 3m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2, 3m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떨어지죠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래서 기지구는 이 엄청나게 떨어진 이 전자파를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통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폰은 심지어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1.6W 퍼 킬로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출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무려 50W, 20W 이런 출력도 사실은 그 옆에 있어서 베개를 펴고 이렇게 베개 펴고 이불 펴고 자도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1.6W다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동통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동통신 전화기를 들고 다니죠 이렇게 여러분이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이동통신의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전화기를 상시 추적합니다 상시 상시 계속 추적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기지국을 통해서 추적합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자 누가 물어보냐고요 이 휴대폰이 물어보고요 이 기지국이 물어봅니다 서로 대화를 합니다 기지국과 휴대폰은 내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 기지국에 있습니다 라고 기지국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의 이 휴대폰이 계속 저 모르게 사용자 모르게 계속 어디 기지국에 있다 계속 가까운 기지국과 통신하면서 자신의 기지국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말기는요 단말기들은 기지국에 항상 통신을 하고 있다 패킷통신 교환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항상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단말기와 기지국 기지국과 사용자 간에는 끊임없이 패킷통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홍길동이가 김개똥에게 전화를 한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홍길동 전화기도 항상 기지국에 연결하고 있죠 김개똥 전화기도 항상 기지국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전화기가 기지국으로 연결하고 기지국에서 교환기가 그리고 그 교환기가 타사교환기로 연결되고 그 타사교환기는 기지국으로 기지국에서 김개똥 전화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전화기와 김개똥 전화기는 기지국의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죠 항상 기지국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자 김개똥에게 연결해줘 이렇게 하면 기지국에서 교환기에서 김개똥이를 쫄르륵 찾은 다음에 너 김개똥 교환기는 어디에 있지 기지국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찾아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고 나면 야 김개똥이냐 이러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홍길동이든 김개똥이든 모든 휴대폰은 기지국에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다 계속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8.15 광화문 집회 때 광화문역 주변 이동통신기지국의 데이터를 정부가 탈취를 해갔죠 약 5만명의 데이터를 탈취를 해갔습니다 그 데이터 기지국에 고스란히 이동기지국 계속해서 통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이동통신기지국에는 교환을 하고 있다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약 5만명의 정보를 탈취해갔다 불법적인 거죠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국 교환 장비가 자 그 다음에 무선통신 그 이동기지국의 교환 장비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화웨이 교환 장치가 이 교환 장치가 다른 KT SKT 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 그래서 화웨이 교환 장치가 LG유플러스로 끝나는 게 아니죠 LG유플러스에서 KT 기지국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웨이 교환 장치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탈취 가능성이 있고요 전 국민의 데이터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고 실시간 전 국민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게 화웨이 교환 장치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LG유플러스 교환 장치와 KT SKT 교환 장치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LG유플러스 고객이 KT 고객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든 통신을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광화문 주변의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SK, LG, KT 이 기지국들이 잔뜩 몰려있죠 잔뜩 몰려있는데 이 기지국들 간에 서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제가 SKT 고객이면 LG유플러스 고객과 통신할 때 기지국에 데이터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 기지국은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4.15 선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이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이렇게 기지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주민센터 주변으로 기지국이 하나 둘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이 여섯 개 정도 위치에 기지국이 SK, LG, KT 이렇게 3사가 고르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주변을 보면 됩니다 이 주변을 이 주변 기지국의 정보를 가져가면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정보를 가져가면 과거 사전 선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과거 투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정보를 명확하게 예전의 정보를 선관위에는 없겠지만 분명히 기지국 정보만 가져가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손 이동 주민센터 반경 500m를 주변으로 이렇게 기지국 정보를 가져가 버리면 자 내손 이동에서 만약에 투표가 벌어졌다 그러면 투표자들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투표한 사람으로 가정해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이 반경 안으로 하루 종일 들어가지 않는다 선거날 하루 종일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권자 자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선거에서 모두 기권한 사람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다 SK, LG, KD 할 것이 싹 다 우리 국민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이번 4.15 선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지금 보시면 투표율은 하향합니다 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하고요 투표율은 하향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인데 18대부터 19대에 조금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19대에서 다시 20대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21대에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66.2%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내려가던 투표율이 거꾸로 치솟았을까 저는요 이것을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투표가 편리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 20대와 21대의 투표율 상승의 요인은 뭐냐 20대는 맛보기로 조금 선관위와 어떤 부정선거 세력이 작당을 해서 3.8%를 올려놨죠 그리고 21대에는 12%나 어마어마한 투표율으로 올려놨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그렇게 했냐면 19대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요 21대 12.12%나 증가한 이 투표율 이 막대하게 어마 무시하게 증가한 투표율 그리고 사전 선거만을 보고 나면 어마어마한 증가죠 어마어마한 증가 이 투표율은 심지어 코로나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투표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것은요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것은 가짜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증거죠 지금 개표 상황표나 투표 상황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서와 투표용지 교부서가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한 데이터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소에서 사람을 세워서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기록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기계 장치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내려왔다는 거죠 2116 이 숫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한 숫자가 내려왔다 이게 팩트죠 전국에서 이렇게 조작된 데이터가 내려왔다 그래서 4.15는 부정선거다 어떤 부정선거냐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권투표자를 이용한 가짜 투표지를 대량 투입했다 이게 4.15 부정선거의 아주 큰 거짓말이라는 거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요약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3월 15일에 투표는 야당 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야당이 방관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죠 야당 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자 이기붕의 투표가 95에서 99%까지 조작되어 나온 지역이 속출하였고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전부 몰표가 한꺼번에 나온 지역이 다수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개표하는 과정에서 막 몰표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런 터무니없는 집계에 놀란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득표수로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자 이번에도 터무니없는 집계가 나왔죠 터무니없는 집계가 나왔는데 이 자들이 지금 하향 집계하라 이렇게 지시는 안했죠 몰래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구에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득표수가 너무나 치솟아서 뻔히 보인다 뻔히 이동통신기지국과 빅데이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이동통신기지국을 통한 빅데이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지난 선거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 전 국민 중에서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서 4.15 부정선거 가짜표를 대량 생산해서 이번 사전선거에 대량 투입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